자 여러분 탑트랙을 틀었어요 허리 한번 틀어보십시다 왜 노래가 안나오지? 고장났나? 렛츠고낭과 루 탑자쯤 남은 옷을 터끼내봐 왜 이렇게 나쁜 일이죠 렛츠 파이팅! 렛츠 파이팅 러브! 렛츠 파이팅 러브! 수고라시, 진진, 러 긴타 메인 카메이 아르 다가오는 장면이 아르 그 소음이 아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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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아! 아 부븐이가 죽었구나! 5분이 가죽었어 요시 솔직히 말할게요 이 점수 때 너무 잘해 나 배치 운빨로 올라왔어 미안해 아 미안해 안그럴게 미안해 아 배치 빨리 올라와서 여기 너무 무서워 야 너무 잘해 진짜 뭔 전성 류지 노고 이렇게 으아아아 요시 똘똘이 똘똘이 내가 오라 그랬는데 왜 안오지 겐지 겐지 겐지쌉! 요쒸 잘한다 한조 역시 형이야 심하다 브라더스 디스트로이 올 에네미스 예아 화물을 밀어 화물은 오버워치에서 영어로 페이로드 이름은 페이로드 로드 라고 합니다 도블바가 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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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도블바 arr 셋! 맞췄는데? 밀어 밀어 화물을 밀어 이 쫄거들아 안되겠고 내가 궁극기로 다 밀어야겠어 꼭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게임이 진행이 안된단 말이지 유지겟노겟너크레임 허어어어 아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왜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거야 왜 왜 왜 모두 손 없이 소멸 updated hire battle 흠 공MR ребята 강렬 유씨 빈이 어디갔어 현징 요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힐팩! 힐팩! 요시 으우우엽 컷점 그래 좋아아 아무래를 밀면 돼 아무래를 밀면 돼 고릴라 죽여! 고릴라 죽여! 그렇지 잘했어 류지앤노게노크레임! 류지앤노크레임! 아 살려줘! 아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 고맙습니다 엠팟 룸 후원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오빠가 또 류자구요 류자구요 뒤로 가야겠구만 아 왜 안도와주는거야 아무도 왜왜왜왜 아무도 없어 여기! 류자구요 디바를 해야겠어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암거치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저 멍청한 고릴라를 죽여! 없애버려 잉크가 있었다 말이야 빌드가 있었다 말이야 실화 생리를 위해 힘이 없다 아저씨는 솔저 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. 고맙습니다. 헬르에 친정한 적은? 머리카락이야? 솔저만큼은 안빠진 것 같은데? 솔저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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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적있지? 여기서 막으려고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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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în landsată 내가 이길까요? 내가 이길까요? 아이라더 저리, 저리 안가! 야아아아아아악! 그렇지. 아유 안 박혀 여기에 박혀야지! 박혀야지! 안 박혀 안 박혀! 여기 없으면 박혀야 되는데! 다! 저 멀리 멀리 보이는 프리즘의 비침으로 되자 멋진 댄스입니다! 편의까지, 띄워붙자! 해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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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! 나는 해피! 나루! 크롬아! 우리 맘에 꿈에 열매 나이 이 손이 자꾸 잡고 갔는데 두 개 사이로 이 국비가 내 개게들이 이제 실적이야 우리 둘이 기쁨이야 뭐야 공심해야? 아 저걸 왜 못잡아 아 그래 잘했어 아직도 못잡았어 아 그래 역시 역시 다이안은 틀려 좋아 다 썼어 알차게 썼어 그냥 꽁친다 꽁친다 백업해 백업해 루슈 으악 속이 아닌지 배포가 깔릴 리가 없지 안녕하십니까 좋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아 이런 재기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맘에 들어요 아 예 예 예 최종 2대 0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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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